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영어 38페이지 보안검색대 통과하기 보안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해야 돼요 무사히 통과해야 되죠 그럼 통과 못하면 못 나가는 거야 보안검색대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이 없을 때 샤샥 이렇게 봤어? 봤어? 이렇게? 샤샥 해서 덤블링하고 슬라이딩 쫙 해서 싹 통과하기 영화 찍어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하는 거 잘 보고 있다가 따라하면 돼요 그럼 되는구나 보안검색대에서 통과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사람 때문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뭐 때문일까요? 보통은 벨트나 아니면 장식용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내고 있는 소주 표미 문제예요 주머니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주머니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그리고 옷에 심지어는 옷에 달려있는 금속품 그리고 핸드캐리 하고 있는 가방 맞아요 엑스레이로 싹 뒤지죠 맞아요 모든 짐을 다 뒤지겠지만 이 보안검색대에서 주로 뒤지는 것은 비행기 테러의 위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테러리스트가 하이제킹을 하기 위해 공항에 총을 가져갔어요 비행기 납치 하이제킹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비행기를 납치하자고 나디야 이제 시간이 되었어 이러면서 자 그리고 분연히 떨쳐 일어섰는데 어 잠깐만 총을 체크인 시켰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갖고 들어가겠지 그렇죠 네 온 보호자겠죠 그래서 조금 위험해 보이는 과도라던가 네 손톱깎이라던가 그렇죠 그렇죠 혹은 액체 폭탄일지도 모르는 하여튼 어떤 종류든 액체 그렇죠 이런 것들은 모두 체크인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렇죠 스프레이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라이터도 마찬가지고 체크인만 시켜야 돼요 네 맞아요 자 이걸 지니고 들어가면 보안검색대에서 제지를 당하고 네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그렇죠 버려라 그렇죠 이런 요구를 받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듣게 되는 말 You are not allowed to bring it on board You are not allowed You are not allowed to bring it on board Allowed부터 알려주세요 Allowed는 허락하다 라는 뜻인데요 You are not allowed You are allowed You are allowed 당신은 허가 받았다 근데 허가 받지 못했으니까 You are not allowed 아 허가 받았다는 You are allowed 네 허가 받지 않았다는 You are not allowed 그렇죠 이 표현을 보니까 이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어떻게 맞춰보세요 You are not alone 이거 하려고 그랬죠 아니죠 왜요 You are not allowed 당신은 허가 받지 않았어요 You are not allowed To bring it on board 이렇게요 그렇죠 잘한다 네 완벽하게 기억나겠는데요 네 To bring it 가져가는 게 허락되지 않은 거죠 Bring it on 정확히 말하면요 그 bring it on 아니에요 알아요 자 정확히 말하면요 You are not allowed 가 아니죠 당신은 허가 받았어요 그러니 여기까지 왔겠죠 그쵸 중요한 것은요 당신이 bring it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You are not allowed to bring it on board Bring it 어디로요? On board On board로 bring it 하는 건 Not allowed You are not allowed to bring it on board 이걸 가지고 기내에 탑승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아요 You are not allowed to bring it on board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그러는지를 잘 살펴보고요 해결책을 강구해야죠 대부분의 해결책은 해명하거나 버리거나 해요 그렇죠 혹은 그림으로 이렇게 막 나와 있고요 빨간색 동그라미의 가운데 쭉 그림이 그어져 있고 이렇게 써있기도 해요 Not allowed Not allowed Not allowed 이것들 안 돼요 Not allowed 허가 받지 않았어요 Not allowed 어떤 공항에서는요 제가 말하는 공항은 인천공항이나 파리의 런던 히드로공항이나 파리의 무슨 공항? 몰라요 파리공항이나 뉴욕의 JFK공항이나 파리공항 뭐지? 그런 공항이 아니라 약간 좀 듣도 보도 못하던 어떤 공항에 갔을 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아무 잘못 없는 물건인데 안 보내줘 왜요? 뭔가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아 진짜? 오 정말? 괜히 안 보내줘 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보내줘 Let me go Let me go 보내주세요 Let me go 시간을 막 질질 끌죠 10분 20분도 끓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매한 물건 있잖아요 애매한 물건 어떤 게 애매한 물건이요? 예를 들면 네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빛 아 머리 빛? 고챙이 빛? 어 머리 빛인데 그냥 이게 반달 빛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네 안 돼 그냥? 오 괜히 안 된대 아 그런 경우 있었구나 아 비일비재하죠 아 그래요? 네 뭐 말도 안 되는 어차피 말도 잘 안 통하거든요 음 막 안 된대요 그러면 웃으면서 잘 다독이거나 네 이렇게 해서 와야죠 음 아니면 얼마 쥐어줘요? 아니면 얼마 쥐어주기도 하죠 아 그렇구나 뭐 큰 돈도 아니고요 네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한 5천 원 아 진짜? 뭐 5달러 이렇게 주면 돼요 그렇죠 이 정도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자 그렇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물건들은 잘 알아보고 체크인을 시키는 게 좋죠 그렇죠 웬만하면 그런 조그만 공간은 그게 낫겠다 말도 잘 알아보고 put your stuff here okay take off your shoes okay you're not allowed to bring it on board okay okay everything we need to bring it on board okay okay you 감사합니다.